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하기 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작업표가 끝나면서 페이지 설정을 다 완성을 했고요 차트 그리면서도 또 계속 페이지 설정을 보면서 인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별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마다 저자마다 약간 방식은 다르지만 저는 앞 단계에서 미리 여백 설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에서는 간단히 교재 보고 어떤 식으로 출력하는지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출력은 여러분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로 채점하다 보니까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본인 좌석에서 출력하는 시험장이 있고요 또는 감독관 PC로 답안을 전송한 다음에 거기서 출력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답안 전송이에요 예전에는 디스켓이나 USB를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가 있거든요 그 안에다 답안을 넣고 프로그램 상에서 전송을 누르면 얘가 감독관한테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는 본인 좌석에서 바로 하든지 아니면 감독관 PC에 간 걸 가지고 가셔서 열어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앞에서 다 보셨다시피 우리 마지막에 인쇄 좌석에서는 다른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인쇄 좌석 혹은 내 자리에서는 감독관이 뒤에서 보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얘가 함수가 잘못됐다 하든 한들 얘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여기서 여백 설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고 잘리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고요 여기에 뭐 다 완성한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에서 샵샵샵 표시되는 것은 열폭이 좁기 때문이기 때문에 글꼴을 줄이거나 열폭을 충분하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얘네를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비번호까지는 여러분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필로 작성하거나 이것도 시험장마다 달라요 공단 시험장이 있고 사설 대학교나 직업학교마다 약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내용 외에 출력하고 위에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잘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우리 작업한 물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상 프린터로 출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땐 이렇게 보통 한글을 설치하거나 MS Office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PDF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요 근데 시험 들어가기 전에 꼭 실제 프린터로 PDF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선생님 PDF로 제출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종이로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PDF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인쇄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다가 그냥 할게요 이렇게 기다려 보면 우리가 출력이 완성이 돼서 이렇게 PDF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더블클릭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한 내용들이 깔끔하게 완성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종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다가 우리가 편철할 공간에다가 수원번호랑 비번호랑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총 4장을 출력하고요 이게 과목이 또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 엑셀하고 출력하고 내고 엑셀, 액세스하고 출력하고 내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하고 출력하고 내나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출력해서 한 번에 제출합니다 아셨죠? 강의나 교재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진짜 프린터로 한 번 출력해 보세요 근데 나는 프린터가 없다 하시면 가상 프린터 좀 전에 보셨던 PDF 라이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초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따라하기 해서 실제 기출문제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문제 보도록 문제를 한 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